주식을 알고 싶다면 가투로, 네이버에서 가투로, 유튜브에서 가투로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가투로에서 추천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2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투로에서는 2원을 꾸준히 추천하였으며, 가투로의 추천 종목들에 대한 기본 대응 방법은 텔레그램 가투로 비교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원은 1984년 설립되었으며, 1997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액화 석유 가스를 포함한 석유 제품과 각종 가스 및 가스기기의 수출입, 제조, 저장, 운송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LS 네트워크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8일 기준으로 52주 최고가는 6만 900원, 최저가는 3만 2950원입니다. 액면가는 5천원이며, 시가총액은 4,130억원입니다. 수익률은 1개월 플러스 24.77%, 3개월 플러스 46.29%, 6개월 플러스 34.23%, 1년 플러스 59.05%입니다. 주요 주주로는 구자열외 9인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5.03%이며, 신용등급은 회사체 A+, 기업어음 A1으로 회사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의 매출액은 3조 9,276억원으로, 2019년의 4조 6,302억원보다 감소했습니다. 2021년의 1분기 매출액은 약 1조 2,6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100억원 정도 늘고,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EPS는 8,788원이며, 펀은 5.08이었습니다. 2021년 1분기 EPS가 5,912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1년 EPS는 약 1,700원, 펀은 약 5.8 정도입니다. 2020년 BPS는 20만 4,909원, PBR은 0.2이며, 2021년에는 BPS의 1분기 21만 138원, PBR 0.2형으로 인식하여, 자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EPS는 2월 1일 3만 8,200원을 최저점으로 하여, 6월 8일 한때 6만 9백원까지 도달하였으며, 존가는 6만 2백원으로, 연 저점 대비 약 57%가량 상승 중입니다. 2월 국내 LPG 공급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LPG 소형트럭 돌풍 이슈, LPG 충전소를 수소복합 충전소로 바꾸는,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구동위 신임대표 체제로의 운영 전환, 회사체 수요 확보, 무역협회와의 협업을 통한 미래 충전소 설계 등, 호재를 바탕으로 정말 탄탄하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가투로와 함께하면 공부도 하면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투로 내의 전문가들이 업종과 회사에 대한 기본적 분석에 차트 분석을 더하여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혼자서 주식투자가 어려우시면 가투로와 함께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